안녕하세요 깔끔강 이류쌤 입니다 출발합니다 오늘은 2024 대비 수능특강 21강 하고 20 아 20강 21강을 몰아서 할 거에요 왜냐하면 20강 보니까 뭐 내용 일치 불일치 그런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죠 20일간 거 묶어서 게이트엔 빼고 하면 다섯 지문 정도 되거든 한꺼번에 요번만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문자 지문 하고서 그만두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좀 약간 활력을 주기 위해서 다섯 지문 한꺼번에 할 거야 알았지 오늘 어땠어 공부 잘하고 왔어 좀 피곤하죠 그래 여러분들 피곤할 때는 내가 어느 대학교에서 어느 선배들하고 어느 캠퍼스에서 숨 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되요 한번 때로는 방문도 해봐 알았지 힘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뒷모습은 정말 광채가 나 힘을 내길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자 다음 이게 똑바로 쯤 충돌 일으키는데 우리끼리 하면 되죠 뭐 제목 주제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은 뭐야 끝에 한 문장을 본다 그랬어 이건 너무 짧잖아 그럼 두 문장 정도 보세요 두 문장이 여기부터 내 그죠 봐서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는 채웠다 스톱 에이 위드 비하면 에이를 비로 채우다 잖아 이해됐죠 자 그는 이 사람이 누군지 좀 궁금하네 그의 주머니를 썸므드 라이스 그레인 몇몇 쌀 나달 그 알갱이로 채웠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갔다가 어디로 그 나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야 우리 워크 뒤에 목조가 나오게 되면 뭐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크 더 더 개를 산책시키다 잖아 그러면 그 쌀을 갔다가 뭐 했다는 거니 밖으로 나라 밖으로 반출을 했다는 얘기야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 그래놓고서 어떤 라이스 이즈 그라운 그 라이스는 지금 자라고 있대 어디에서 인펄시 오브 더 유나잇 스테이츠 미국 일부에서 지금까지 이건 알 것 같은데 내가 억지가 아니죠 이거는 보세요 그가 누군지 몰라 그의 그가 쌀을 갖다가 뭐 했다는 거야 국외로 반출을 했어요 왜 했냐 이거죠 그래서 쌀이 쌀이 미국에서 그죠 지금까지도 재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죽었다 까나도 이거는 뭐에요 쌀의 반출이 빠지면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재배되고 있다는 그거 아냐 마지막에 이거 나올 정도면 이거에 관한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누군지 모르면 이 사람을 알러 가는 거죠 과연 누군지 이해됐죠 이 사람만 알러 올라갑니다 처음 올라갑니다 토마스 제프슨 벌써 딱 나왔네 토마스 제프슨의 지식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그리고 열정 뭐에 대한 열정입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여기에 걸리는 거야 그죠 자 농업적인 모든 것에 대한 지식과 열정은 누가 가졌어 제프슨의 열정은 이게 동사죠 워즈라고 쓰면 쓰자마자 바로 틀리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안 가겠다는 빵빵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안돼 굉장히 뭐했다 특이했대요 그럼 여기서 엑스트라라는 빼버리면 반대말이 되니까 안되죠 지금 역가재산에 끝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 이 토마스 뭐였어 제프슨 이분이었다고 그럼 그분이 다른 나라에 갔는지 뭔지 몰라도 나라 바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쌀의 종자를 가져온 거죠 옛날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모카를 우리나라에 반입한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쌀이 지금까지 자라고 있다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억지냐 절대로 억지가 아니죠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됐죠? 자 나머지 이어서 합니다 맨 앞에 과거 분사가 나오면 100% 분사가 없냐 뒤에 조동 쌀이 있죠 이렇게 자 몰려져서 그러니까 뭐야 운전 된 거니까 몰려서 뭐에 의해서 몰렸을까 디자인 욕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드라이빙 그러면 되겠니 안되겠니 아 안되지 무슨 욕구에 휩쓸려서 보고자는 야 이게 지각동사인데 요거 과거 분사야 조심해 이거 프레잉 그러면 된다 안된다 안되죠 앞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어도 수동 관계일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이사철 반드시 과거 분사만 된다는 전설이 있잖아 이해되죠 자 남부가 해방되어지는 걸 볼 욕구에 운전되어서 즉 자극받아서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죠 뭐로부터 해방이 되요? 프레미스의 릴라이언스은 카른 아 면화의 의조라는 거로부터 해방되고 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뭐해서 휩쓸려서 자극받아서 요거는 제퍼슨 그분은 늘 뭐했다는 거니 찾았다는 거죠 뭘 찾았을까요? 장물 어떤 장물 could replace it 그 면화를 대신할 수 있는 그게 쌀이네 이해됐죠? 이해됐어? 이쯤에서 끝내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while touring the south of france in 1787 됐어요 자 투어링하는 중에 뭘 프랑스 남쪽을 1787년에 제퍼슨 아저씨는 발견했답니다 뭘 대절을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왔으면 쓰자마자 바로 툴려 알았죠? 뭘 발견했냐면 프랑스 간 거예요 지금 프랑스 이태리 쌀이 was preferred 더 선호가 되어지더래 prefer는 2를 쓰잖아 여기 된 쓰면 큰일나 그리고 또 ing 쓰면 안 되죠 뭐 쌀이 음상에 좋잖아 선호되어지는 걸 갖다 발견했어 뭐보다 미국의 수입품보다 이것도 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쌀이냐면 재배되어지는 어디에서 캐롤리나 미국의 지역이겠죠 이상하게 프랑스에서 이태리 수입사를 쓰기도 하고 미국 수입사를 쓰기도 하는데 이태리가 더 인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인텐트하면 맨 앞에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주호동사 나오잖아 그럼 분사고문이야 똑같이 즉 앞에 뭐냐 ing가 나오고 뒤에 주호동사가 나오면 우리 분사고문이라고 하지 똑같아 뭐가 나와도 형용사나 여기처럼 열중하는 인텐트 과거분사가 나와도 어떻다 똑같이 못 취급한다 분사구문이야 이런 용어는 필요 없고 그럴 땐 뭐니 전체 의미상에 줘 얘를 갖다 쇼옥하게 앞에 있으려냐고 해석을 하는게 더 중요한거지 이거 알이 됐나 오케이 집중하세요 자 집중 잘해 지금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열중하여 앞에 bing 정도가 생략된거죠 앞에 bing이나 해빙빈이 빠진건데 얘랑 시제가 비슷하면 bing이고 얘보다 한 시제 더 빠르면 과거면 해빙빈이 빠진거야 이해 됐어? 그러면 이것이 그럴 수 있다라 왜 이런 상황이 그런지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열중하여 이 말이죠 같은 시제로 보면 되겠네 그죠 제프선 아드씨는 그 디툴 순환 이거 돌아가는거죠 이렇게 디툴 하면은 뭐니 이렇게 우애하는거잖아 우애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태리 지역으로 갔어 롬바디 지역으로 갔는데 On a mission 미션을 수행하면서 무슨 미션을 수행했어 Rise Reconnaissance 여기 엑센트 있어요 정찰 어이구 뭐니나 쌀 정찰임을 띈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여행인데 자 어떤 여행이냐면 여기 대가루 묶어야되게 쭉쭉쭉쭉 요게 연결되는거죠 대시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는거야 자 그것이 요구했기 때문에 뭘 알프산을 산맥을 가로지르는걸 요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여행을 갔다가 뭐 정찰임을 뜨고 롬바디 지방 그러니까 이 지역 쌀이 이태리 이 지역 쌀이 굉장히 뭐야 품질이 좋았나봐 그걸 보러 이제 들어간거죠 대단하자시죠 그러니까 미국 대표로 해서 이제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만약에 미국 대변으로 대표자로 갔을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겸사겸사해서 쌀이 이태리가 좋다고 하니 어떤 쌀인지 구경하러 간거지 그래서 염탐간거에요 그러니까 됐나 자 거기에서 롬바디 지역이겠죠 He discovered 제프란 아저씨는 발견했다는거야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왔으면 큰일나 The good folk 사람들이죠 롬바디 사람들이 워그로잉 이거 당연히 워즈라고 쓰면 되겠냐 안되겠냐 아 이거 안되지 우월한 이 스트레인 하면 무슨 뜻이 있어 이게 긴장 뭐 이런 뜻도 있죠 물론 이해됐어? 그런데 압박이란 뜻도 있고 품종이란 뜻이 있잖아 여기 있잖아 밑에 그죠? 작물에 품종을 갖다 재배하고 있었다니까 이 작물은 물론 뭐겠니 쌀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inferior 그 품종의 수출은 뭐 Planting outside of Italy 이태리를 벗어나서 그걸 심으려고 수출하는 것은 Was a crime 범죄였대요 사형으로 처벌되어지는 오 끔찍한 거네 그죠? 자기 쌀이 이태리 쌀이 좋았다는 걸 이태리 정부가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걸 무단 반출하면 사형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제프사나이씨가 가져온 거네 자 여기서 이건 소유격이잖아요 뒤에 주호동사가 나오면 혹시나 목적격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품이라고 쓰면 틀려 이어져 있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품이라기보다는 위치라고 써야 되겠네 위치 같은 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품은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된다 자 던 던트가 무슨 뜻이냐 던트가 던트라는 게 겁을 준다는 얘기거든 이게 겁주다야 그러면 어느 분 붙었으니까 반대말이고 과거 분사잖아 이거 ING 쓰면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굴하지 않고서 앞에 역시 뭐가 빠진 거야 빙이 빠진 거라고 제프스는 보냈습니다 A small packet of rice grain 그 쌀 이트리 쌀 그 알갱이에 짠 패킷 한번 담배 한 가발 값 정도 생각하면 돼 그걸 보낸 거야 누구한테 보냈어 He's a good friend James 메이드슨 이 사람한테도 보내고 Members of the South California delegation 그 대표단이죠 그 동네 미국 대표단이야 그러니까 거기한테도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걸 각오하고 뭐한 거야 위험을 무릅쓰어가지고 문익점 아저씨가 모카를 들여온 것처럼 제프스는 아저씨도 이태리 쌀을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됐죠 나중에 자기가 제프스는 아저씨죠 이게 제프스는이라는 게 아까 밝혀졌어 그죠 그의 주머니를 채우고서 그리고 그거를 이태리 밖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이미 했던 거고 답은 분명히 이미 나왔을 거야 됐나 집중하세요 자 위로 올립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시간이 어제 들어 가신 분은 정말 원했던 시간이야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자 여러분들 요즘 자율학습 안 하면 공부할 땐 항상 언제 엄마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럼 욕돈 올라가 정말이야 자 글의 순서입니다 뭡니까 주어진 문장 읽고 무슨 얘기가 이어질지 C B 첫 문장으로 결판되는 거 잊지 말아요 이거 다 읽고 하는 친구는 아우 정말 원하는 대학에 안 가겠다는 강한 의지 보여주는 거야 큰일나 자 일단 이걸 읽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그 수밖에 없지 뭐 유행을 바라는 건 아니지 설마 아니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 도둑놈 심부라고 하잖아 그러면 안 돼 자 봅시다 It is the late 1800s 1800인데 후반이었다 그럼 타임머신 타고 쇼 갔습니다 Anesthesia 뭐예요 맞추법이죠 그죠 Has been introduced 막 소개가 되었대 아 이 맞추법이 이제 핵심 단어 소개되어진 거니까 ing 쓰면 당연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맞추법이 소개가 안 됐을 때는 수술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랬을 거 아니니 얼마나 아팠겠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죽는 환자도 많았겠지 그런데 지나간에 이 맞추법이 도입이 되었어 그러니까 surgery 수술이죠 수술이 was on the right be on the right 하면 증가하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었나봐 다른 안 좋은 상황에 A disturbing number of patients 자 많은 환자들이겠죠 혼란을 주는 수의 환자들이니까 많은 환자들이 A dying 수술하면 자꾸 죽는 거야 뭐 때문에 Infection 감염 때문에 죽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뭐야 감염에서 왜 감염 때문에 죽는지 얘기한 다음에 해결책적으로 글이 흘러가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 됐어 그럼 여기 딱 보니까 일단 이 그림은 어느 상황이에요 음 어느 상황이냐면 수술 후 환자들이 환자들이 뭐야 자꾸 사망을 죽는 거야 그죠 그죠 그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뭐 때문에 죽는 거야 감염으로 죽더라 이거죠 그럼 아마도 글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대책으로 가지 않겠니 좀 더 읽어보자고요 조셉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이 결심을 했대요 알아내기로 왜 그리고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 스스로 자꾸 죽는 거 감염 때문에 죽는 거 그죠 그러면 두잉이라고 쓰면 당연히 안되죠 그래놓고 첫문장 cba부터 다 읽고 그러면 큰일나 자 많은 연구와 생각을 한 끝에 리스트는 결론을 지었다 대절이라고 당연히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왔으면 안됩니다 파스테리의 Controversial Germs Theory 논쟁 거래 얘기 아직 규명이 안된 거야 그 세균 이론이 핵심은 키를 쥐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뭐해 그 미스터리 그 미스터리가 뭐예요 감염병으로 죽는 거 얘기가 자연스러운 거 같은데 자연스러우면 바로 밀어 붙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더 자연스러워도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봅니다 리스트는 추측한다 이거 벌써 추측한다는 그거랑 뭐했다는 거야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랑 결론 줬다는 거랑 어느 쪽이 가까워 알아내려고 알아내려고 결심했다며 이쪽이 더 가깝죠 이해됐어 그러면 비슷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자 어쨌든 한 문장씩은 읽자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까지 하는데 보니까 어떠니 너무 길어 아이 그럼 바로 가 시간 없잖아 자 그러면 여사입니다 자 그 리스트는 결론 지었다 대절이라고 파스테르 그 학자에 논쟁이 되고 있는 세균 치료법이 있었나봐 그 이론이 있었나봐 그것이 핵심이 된다는 걸 갖다가 알은 거야 알은 거야 뭐하는데 감염병을 치료하는데 미스터리는 결국 우리말로 풀었으면 뭡니까 수술 후에 감염으로 죽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죽었는지 자 killing germs in wounds with heat 자 세균을 죽이는 거야 상처 안에 있는 걸 열로 죽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파스테르의 그 점 theory 이론은 뭐니 열로 세균을 죽이는 거겠죠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즉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요구 되어졌다 이거 ING 쓰면 당연히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이게 C란 말이야 그럼 C로 시작하면 확률이 벌써 2분의 1 확 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과연 그 새로운 방법이 이 사람이 이거면 가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살짝 올려서 합시다 자 자 A를 잠깐 봅니다 그는 이 라인이 뭔지 몰라도 이 라인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새로운 방법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방법이 어떻다는 설명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또 하나는 잘 봐 잘 들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거 같잖아 그러면 C는 확실하단 말이야 그럼 B가 마지막이든 A가 마지막이든 결론은 올 거 아니야 그럼 뒷부분에서 어느 쪽이 전체 내용의 결론이 될까 생각해 보란 말이야 여기서는 뭐야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새로운 방법이 여기로 이제 시작되는 거 그게 바로 이거라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자 리스트는 추측한다 대절이라고 당연히 What 된다 안 된다 아니되시오입니다 Then maybe a chemical solution 화학적인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아 그렇죠 세균 죽이는 데는 뭐 감염을 치료하는 거는 약 밖에 더 있겠니 그리고 나중에 그 해 그는 읽는데 우연치 않게 읽었나봐 신문에서 대절을 읽었어 와도 안 됩니다 뭘 읽었냐면 스위치 하순물을 처리하는 것이 뭘 갖고 처리해 chemical 화학물질 어떤 화학물질이야 carbolic acid 석탄산이라고 불리는 놈이야 이거라고 불리는 놈이 사용 처리를 했더니 이게 본동사잖아 그러니까 여기 ING 쓰면 당연히 안돼 이거 본동사 자리야 줄이드리는 걸 발견한 거야 그걸 신문에서 읽은 거지 뭘 갖다가 INSTANT OF DISEASE 질병의 발생을 갖다 줄이는 걸 이건 일반적인 질병이잖아 아까 이거는 뭐였냐 미스터리는 뭐야 감염으로 죽는 구체적인 거니까 이쪽이 이래저래 맞는 거라고 어디에서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또 이어서 붙여야 되겠네 전부 다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뭐 소들 동네 작은 영국마을에 소들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그 소들 이게 질병의 발생률을 확 줄이드리는 거죠 물론 이걸 INCREASED 그럼 큰일나 이해 됐어요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이게 이게 되면 이미 끝난 거잖아 이거는 뭐만 맞추면 되니 순서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단 우리는 이제 내신을 대비하는 거니까 앞에 1번 2번을 갖다 같이 내가 해준단 말이야 요약 정리를 된다 어디갔어 리스트는 따랐다 The lead 그 설레 그 전에 예를 따라서 그리고 1865년에 이거란 병치법이야 개발했다는 거야 A successful method 성공적인 방법을 About applying carburlic acid 석탄산을 갖다가 뭐해 부상 상처에 apply 적용하는 방법을 뭐했다는 거 개발한 거야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해됐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라인이 뭐예요 앞에 나온 이거죠 석탄산을 이용해서 감염을 막는 거지 그리고 이제 Antisepsis 소독법 소독법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야 As 뭐로 만들어냈어 Basic principle of surgery 수술의 기본 원칙으로 아 그러니까 뭐야 수술을 백날 잘하면 뭐하니 감염돼서 환자가 죽는데 그러니까 소독의 중요성을 계속 그 사람이 주장했겠죠 됐나 Thanks to his discovery and innovations 그의 발견과 혁신을 계속하는 것 덕분에 Amputation 절단 수술이죠 팔다리 막 자르고 그러는 거 그게 덜 빈번해졌어 이걸 뭐하라고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당근 안 돼 이거는 왜 왜 덜 빈번해져 그러면 전에 환자들은 뭐예요 절단 수술 같은 걸 하면 그죠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감염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랬어 그래서 죽음들 감염 때문에 생기는 죽음이 예수 쓰면 큰일 나 떨어진 거죠 아주 날카롭게 줄어들고 이해 됐어 음 자 새로운 서저리가 뭐했다 전에는 간주가 되었는데 이걸 파서블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임빼면 안 돼요 이게 동사고 이즈스문역의 전이 안 됩니다 판에 박힌 듯이 즉 일상으로 계획이 잡히고 잘 실행이 되었다 이거 다시 한번 그 절단 수술이라는 게 덜 빈번해졌다는 게 뭐니 옛날에는 수술하면 감염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빈도수가 줄어든 얘기하는 거지 치료가 잘 돼서 소독을 잘해서 이해된다 안 된다 됐지 그럼 정리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술 후 환자들이 자꾸 감염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해결책을 뭐라는 거야 음 소독법을 갖다가 뭐였다는 거야 개발한 거지 그래서 불가능한 수술도 수술도 이제 어떻게 됐어 가능하게 됐다는 아주 이쁜 이야기야 이해됐나 자 올라갑니다 어우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쭉 좀 피곤하냐 이정도 할 수 있죠 넘겨 이정도 하는 거야 알았지 음 이정도 넘겨 나중에 너희도 엄마 아빠 되면 내가 고3 시절에 코피 터지게 공부했어 야 너도 그 정도네 지지하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됐냐 아하 자 21강 넘어왔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촌스러운 게 있대 낱말 쓰임이니까 앞에 나 할 얘기한다 이거 할 거 아니야 이야기가 됐죠 이 이야기는 어려우면서 재밌어 잘 보도록 합니다 이런 거 시험이 잘나죠 보트 A&B 자 역사랑 그 다음에 지리학이 그죠 그죠 서브 도움을 줄 수가 있대 뭐하는데 도움을 줘 개발하는데 발달시키는데 뭘 뭘 발달시켜 내셔널리스틱 국가적인 감정 그러니까 뭐니 그게 뭐겠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을 갖다가 그죠 좋은 쪽의 느낌이겠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후조성 이런 느낌을 개발하려고 할지는 않을 거 아니니 이해 됐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역사랑 지리학이 도움을 줄 수 있대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 같은 거 이게 결국은 국가 정체성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높인다는 얘기죠 개발한다는 얘기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에 둘 다 도움을 준다는 거야 이게 자 상대적인 위치 이 두 주제의 뭐는 상대적인 위치 즉 역사나 지리학의 상대적인 위치는 어디에서 교육 시스템에서 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죠 우리 역사 교육에서 쓰려고 해야 돼 쓰려고 하는데 과연 히스토리 역사 쪽을 갖다가 많이 신경을 써서 역사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리학 쪽을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역사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주로 컴투동사가 무슨 뜻이 있어 당연하죠 동사하기 위해 오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거고 이 두 번째가 우린 중요한 거지 이게 뭐니 동사 동사 하게 되다 이 뜻을 우리는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지 고딩이라고 하면은 됐나 자 의존하게 됐대요 뭐 수준에 어떤 수준이야 요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목적교육은 오른쪽이 완전하거든 그런데 툴을 갖다 슬쩍 빼고 위치만 쓰면 쓰자마자 바로 틀리면서 인생 홈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알았죠 신경 바짝 써 둘 중에 하나 얘는 뭡니까 히스토리든 지어그래피든 둘 중에 하나가 더 유용해 보이는 뭐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뭐하는데 빌딩 업 디아이리얼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뭐 국가 정체성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성립하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그걸 보고서 역사책을 저술한다는 얘기야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을 예를 들어봐 한국은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역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즉 땅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이 땅 쪽에 면적을 갖고 따지는 쪽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 옛날에 뭐 저기 만주 땅도 다 우리 따라였대 고려 때 다 저 위에 것까지 다 우리 까였대 라고 해서 그 땅이 정말 우리께 됐으면 그럼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역사에 기록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은 그때는 땅이 막 넓어지면은 지리학이 조금 역사책이 많이 반영이 될 거고 그죠? 우리는 땅이 늘었어 안 늘었어 지금 현재 안 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산면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외족의 침인을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은 없고 뭐 이런 쪽이 있잖아 그럼 우리 주로 어느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는 역사책을 만들었겠니 우린 이쪽이겠지 아무래도 그걸 예를 내가 들어준 거야 이해 됐어? 오케이? 자 그래놓고 이제 각 나라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뭐야 독일은 역사에 치우쳐서 역사책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지리학에 치우쳐서 역사책을 만들었는지 그걸 들어줄 거 아니니 이해 됐나? 오케이? In Germany 독일에서는 With its long history of shifting borders and division into small states 자 그 상황이 어땠어요? 독일의 역사가 국경선이 많이 바뀌었대 그리고 또 작은 나라로 계속 나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보니까 땅덩어리 쪽이냐 이쪽이냐 땅덩어리 쪽이냐 이건 딱 보니까 이해 됐어? 그래서 geographical patterns 지리학적인 패턴이 관련된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 아 독일어를 말하는 그 땅에 있는 그거 관련된 그 지리학적인 어떤 패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이해 됐냐? 이걸 insignificant 그럼 틀려 그리고 그래서 geography 지리학이 뭐한다? 보여진다 seeing 그럼 당연히 틀리죠 뭐로 보여졌겠어?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오케이? 노르웨이는 한편 이건 역접을 쓴 거 보니까 노르웨이는 그럼 어느 쪽이기냐 보나마나 노르웨이는 땅덩어리를 넓혀서 못 넓혀서 못 넓힌 거야 그러니까 역사 쪽에 치우쳤겠지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내가 얘기하지만 지식이 정확히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내야 된 게 맞아요 영어 실력만 물어봐야 되잖아 이해 됐나? 노르웨이는 한편 계속 밀어붙입니다 개발했다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했어 언제 개발했냐면 During the Union 합쳐졌을 때 자 왕위가 합쳐졌대 누구랑 스웨덴이랑 이때 합쳐졌나봐 그 시기에 이제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됐다는 거야 그리고 노르웨이는 헤드너 어떤 논쟁거리가 되는 국경선 같은 얘기가 없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땅덩어리하고 상관이 있었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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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느 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옳지 역사 쪽으로 밀어야 됐다 이런 얘기지 이해 됐어? 그럼 이러한 노르웨이 상황에서는 노르웨이의 National Awakening 국가적인 각성 이거나 이거나 전부 같은 말이라고 이해 됐어? 그것은 육성되어지는 입장이죠 만들어졌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랬겠냐? 가르침으로써 뭐에 가르쳤어? 역사를 가르쳤겠지 노르웨이하면 바이킹이잖아 바이킹 시대 그죠? 바이킹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뭐에 대해서 가르쳤어? 프라이셔도 귀중한 Liberal Constitution Of 1814 1814 4년에 자유헌법 같은 걸 만들었나봐 이런 걸 갖고서 기초로 해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냐 뭘 만들었어? 교과서를 만들었다 이거지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역사는 뭐한다? 프리덤이 우세했다는 거죠 지배한 건데 앞에서 미리 가니까 우세했다는 거지 뭘 넘어서? geography 지리학 쪽을 넘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는 공통으로 밑줄 쳐 놓고 알아서 써라 그러면은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해 됐냐? 자 이쪽은 뭐였다고요? 지리학 저기 뭐야 히스토리 쪽이었어 필랜드는 그러라 그랬어 필랜드는 또 어느 쪽이야? 이건 또 geography 쪽이겠네 하우배로 받아친 거 보니까 좀 올려서 얘기를 합시다 잘 따라하고 있지? 이 정도는 당연히 참아야 돼 때로는 알았지? 참으라고 그러면은 사실 선생님도 학생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심 약간 짜증은 났어 그러나 지나고 생각하니까 뭐야 공부 안 해도 될 거면 아예 안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하는 게 편해 얘들아 알았지? 얘들아 사랑한다 힘내야 알았지? 힘내는 게 이 정도는 하는 거야 알았어? 자 필랜드는 그러나 이게 맨 앞에 나온 주어인데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끝에 여기 쫙 한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 그것은 또한 경험을 했대요 이쪽은 뭐야? 지리학 쪽이죠 이제 유니업 크라운스 그 왕위가 합쳐진 경우가 있었대요 어디에서? 러시아랑 합쳐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필랜드는 반대니까 뭐겠니? 분명한 이 사람은 식별하다잖아 식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과거 같은 걸 갖다 같은 걸 갖다가 소유했다 소유 못했다 여기 뒤에 나오잖아 그래서 지오그래피가 힘을 받았던 얘기니까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뭐 부족했다 뭐 렉 이런 정도 써야 되는 거죠 이해 됐어? 그래서 지리학이 뭐였다 발달했다 뭐로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주제로서 또는 과목으로서도 발달됐다 그러니까 핀랜드 교과서를 보면은 뭐야 지리적인 요소 같은 게 머니 우린 이렇게 해서 땅덩어리 넓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됐나? A pioneering research work 이러한 선구자적인 어떤 연구 실적은 Great political importance 엄청나게 중요한 야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 된다 예를 들어서 오브 wisdom 하게 되면 뭐라 그래 wise잖아 이게 이해 됐어? 그런 걸 예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브 그레이드 political importance 하면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 선구자적인 연구는 연구의 그 결과는 어디에서 핀랜드 리버레이션 프로세스 그 해방 과정에 있어서 그게 바로 그 연구 결과가 이거래 이건데 거기에서 뭘 강조했겠어? 뭘 강조했겠니? 역사 쪽이야 지리학 쪽이야 지리학 쪽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땅이 나왔잖아 땅 땅 그죠? 그 핀랜드 땅의 그 독특함에 대해서 많이 교과서에 실려있다라는 얘기를 한글이었어 어때? 이학 되냐 이학 되냐 이해되어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내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괜찮네 자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 역사학과 또 이런 뭐야 지리학 지리학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잘 따라오느냐 이거 시험에 나와 교육 시스템을 만들 때 그죠?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둘 즉 정착이냐 지리학 둘 중에 둘 중에 어 뭘 자기 나라의 이로운 쪽을 갖다가 유리한 쪽을 갖다가 선택해서 뭘 역사책을 만들었던 얘기야 어때 이해됐냐 이해됐죠? 이 내용 좋네 올라갑니다 슈 슈 슈 슈 슈 이해봐 자 지금 몇 시에 여러분은 이 수업 듣는 거야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아니면 7시가 됐든 집중해서 반짝 들어 그리고 졸리면 잠시 정지해 놓고 정지해 놓고 다시 안 돌아가면 죽일 거야 머리를 갖다가 심장보다 좀 낮게 베개에다 머리를 대고서 물구나물 쓰든 그래서 조금 머리보다 심장이 더 밑으로 가면 혈액순환이 되거든 됐나 자 빈칸처럼 빈칸처럼 앞에 있으면 뭐야 맨 나중이랑 내용이 같을 확률이 높다고 그랬지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샘은 실제로 앞쪽에 있으면 맨 뒤에 문장을 해석을 해서 같은 내용을 답으로 쓰려고 합니다 어우 너무 길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가 왜 해석하자는 판단을 했냐면 이게 어떤 중요되는 어떤 견해잖아 이 견해가 뭔지 알면 바로 답이랑 연결되는 걸 한번 느껴봐 니들도 뭐 아닐 수도 있어 물론 됐습니까? 견해 어떤 견해야 모럴 알리지는 빠지면 안되게 이게 핵심 단어 같네 도덕적인 지식이 뭐하다 가능하다는 견해 뭐와 별도로 인디펜던트 리오버 뭐 뭐하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와는 별개로 그죠 도덕적인 지식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뭐다 반 종교적이 아니다 아이 느낌 와 그리고 또 사실은 정말로 확인까지 해줬어요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지식 그죠 그것이 종교 같은 게 뒤에 배경으로 없어도 도덕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종교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은 그 견해는 이트가 그거죠 Has often been held 자주 뭐해야 됐다 소유되었대 즉 갖고 있고 홀딩 그러면 안 되죠 누구에 의해서 보존되고 가져졌어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Philosopher 철학가들도 그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Theologian 신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야 아 이건 느낌으로 알아 몰라 알겠는데 나는 이해됐어 그 뭐냐 어떻게 알게 되는 거야 자 이거죠 도덕적 윤리나 또는 지식이죠 그죠 윤리나 지식이 그거랑 종교적인 거 종교적인 도움 없이도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가능합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던진 거죠 어떻다 종교적인 도움 없이 가능하냐 예스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 됐어 안 됐어 그 얘기가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 윤리 도덕적인 윤리 가 미안 됐습니까 그 앞에 그 내용이지 확인하라고 비논리적인 글은 절대로 나와 안 나와 자 자 한 차원은 윤리적인 이론에 야 이게 몸통이고 얘가 일부잖아 그럼 그냥 이걸 나오면 되죠 윤리적인 이론은 어떤 이름 언급이 필요한 윤리적인 이론은 뭐다 삐리리의 이슈래 그럼 여기까지 포함해서 뭐니 이게 들어가면 되죠 도덕적인 윤리나 윤리 같은 것은 종교적인 도움 없이도 과연 가능한가 그 얘기죠 그게 이거잖아 윤리의 뭐가 자율이 그죠 종교와 관련해서 그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그게 이슈라는 거잖아 그리고 공통적인 게 뭐야 그 다음 문장 확인하란 말이야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많은 에스컬 워 윤리적인 어떤 여기서는 작품이 아니라 뭐 글 같은 거겠죠 그런 것은 논문 같은 것은 쓰여졌다 뭐에서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아무래도 또 누구야 신부님들이 도덕적인 것과 가깝잖아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런 논문 같은 것은 그분들이 많이 쓰셨죠 쓰시긴 했지만 그랬다고 해가지고 꼭 윤리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게 도덕적인 지식이 반드시 종교적인 배경을 깔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사기적으로 맞잖아 그게 또 그죠 그리고 많은 concrete 구체적인 도덕적인 결정은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많은 글들이 있긴 있다는 거야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해 되겠어요 의문점 그 윤리적인 이론의 의문점은 뭐다 요거 인지 아닌지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대시라고 쓰면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틀리죠 자 윤리라는 것이 S 붙었다고 이거 해봤으면 죽일 거야 학문이니까 학문은 항상 단수지 윤리학이라는 게 이게 일종의 증거적인 어떤 의존의 증거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거죠 뭐에 종교에 의존했는지 아닌지에 그 단 증거적인 어떤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바로 의문점이래 이해 됐습니까 자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질문을 갖다가 어떤 질문 그 도덕적인 지식이 말하자면 자 요게 지식이랑 같은 거에 위치 있으면 틀려요 즉 거짓말하는 게 뭐 예외는 물론 있지만 틀렸다 라고 하는 그 도덕적인 지식이 요구 한다는 그 의문점을 요구하는 거라는 그 의문점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뭘 알아야 되는 걸 요구하는지 뭘 어떤 종교적인 진실을 그러니까 종교적인 진실을 알아야만 그죠 그죠 거짓말이 잘못됐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네요 아이 그거 종교적인 배경이 없어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이땐 얘기지 이해 됐어요 자 앞에 나면 이거 꼭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이거죠 이해 됐습니까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즉 꼭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 종교적인 게 뒷받침이 꼭 안 돼도 돼 라고 그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주장하는 건 아니래 물론 몇몇 사람은 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냐면 왔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진실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걸 꼭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비록 어떤 신학적인 그죠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진실이 없어도 어떤 더 많은 도덕적인 진실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꼭 주장하는 것은 뭐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살짝 질권 지워야 되겠네 그죠 이게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져 오케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냐 오늘 하는 것은 내용이 좀 심오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깊이도 있으면서 재밌기도 해요 재밌다 그러면 짜증나지 그러나 부딪혀 가도 내가 이걸 통해서 지식을 한 겹 더 쌓는다 그러면 할만해 자 요점은 뭐냐면 Theologically Neutral On This Matter 자 요점은 뭐냐면 이 문제 즉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꼭 종교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것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뭐다 중립적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종교적으로는 뭐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중립적이라는 얘기니까 이해됐어 자 그것은 뭐다 지식이래요 무슨 지식이냐면 도덕적인 진실이 이게 주어져 앞에 이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두수면 큰일나 의존하지 않는다 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해 신이나 또는 종교적인 진실에 아는 거에 꼭 의존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거죠 됐나 오케이 음 그리고 어디 갔어 어 그 관점 어떤 관점 도덕적인 지식이 종교와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그 견해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반종교적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러한 견해는 뭐다 철학가나 신학자들도 하고 있는 생각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 안됐나 됐나 그럼 아까 얘기한 그거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으면 맨 마지막 문장이 물론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요 느낌이 빡 오는 것들이 있어 오면은 답을 써버리란 말이야 왜 비 논리적인 글이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대는 거야 지금 눈 개슴치레 뜨고 조는 거 아니지 힘 팍팍 내 알았지 귀한 시간이야 이 친구들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가끔 이런다고 으으 이럴까면 안 돼 코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 그랬다가 끊고 또 뭐 하고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끔 이러는 거야 얼마나 인정 인간미 있니 됐죠 자 흐름이에요 이거는 지금 흐름은 뭐라고 그랬니 앞에서 이 긴 문장에서 일부만 읽어 그래가지고 앞에 맨 앞에만 딱 읽어 읽어서 뭐야 뭐 같은 거나 연결사 같은 게 혹시 힌트를 주나 하우에버 같은 거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뭘 잘 보라고 그랬어 지시사를 잘 보라고 그랬잖아 이게 커다란 힌트거든요 이 긴 거를 해석해가지고 앞뒤를 유추하려고 그러면 시간 내 절대로 못 풀어 여긴 딱 보는 순간에 난 알겠더라고 다른 건 없어 없는데 문맥적인 상황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따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게 딱 보니까 다른 뭔지 몰라 그런데 앞에 거는 그러면 상황 멀고 뭐 개인적인 거라든가 하여튼 일부에 치우친 얘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대개 뭐라고 그랬니 이 문장 놓기는 이론 A 내용이 갈린다고 그랬잖아 이론 A 그 다음에 뭐 이론 B 그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의견 A 의견 B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 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수준이 앞에 나왔어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맥락적인 레벨 수준에서는 떳떳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얘기가 갈리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 정도 알고 들어가라고 자 several factors 여러 가지 요인이 뭐 하나 확인되어져 왔다 뭐로 영향을 준다고 뭐에 영향을 줘? 어떤 디벨러먼트 개발하는데 뭐 도덕적인 게 오늘 많이 나오네 도덕적인 정책성을 개발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영향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 내가 도덕적으로 너무 튼튼하고 좋아 그러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몇몇의 그 뭐는 요인은 개인적인 거고 여기 나왔네 그리고 또 몇몇의 것들은 맥락 상황에 따라서 도덕적인 그 정책성이 커지고 말고 안 돼 야 그러니까 뭐야 개인적인 거 막 얘기하고 맥락적인 거 얘기할 때 쏙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보나마나 이해됐어? 자 뭐 어우 이뻐 이거랑 이거랑 내가 표시하게 구별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야 Personality Cognitive Development 자 성격이라든가 개인의 성격이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발달 능력 그 다음에 태도나 가치 그 다음에 더 넓은 자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또는 자기 정체성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아는지 그 개인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임팩 영향을 준다는 거죠 뭐에 도덕적인 정체성을 좋게 만드는 데 개발하는데 이해됐냐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딱 읽으니까 벌써 항상 1,2번으로 얘기하잖아 우리는 그죠 자 그러면 1번은 뭐냐 도덕정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요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보나마나 뭐냐 이거 안 받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환경적 상황적 요소도 있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뭐다 사람의 도덕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잖아 억지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 예는 뭐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도우즈 사람들 더 발전한 아인지 있으면 틀려 어디에서 더 발전했어 cognitive identity development 자 인지적이고 정체성 개발하는데 조금 탁월한 개인은 사람들은 have 이거 해줬으면 죽일 거야 알지 더 능력을 갖게 되는데 뭐에 대한 도덕적인 정체성 개발에 뭐 이해되죠 또한 great appreciation 더 잘 이해하는 거야 moral values 도덕적인 가치를 더 잘 이해를 해 그것도 용이하게 한다 쉽게 한다 facilitate 그 사람들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디로 정체성 이건 도덕적인 정체성이겠죠 그쪽으로 통합되는 걸 쉽게 안 되는 거야 계속 어느 쪽이야 개인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올라갑시다 힘 팍팍 내어 여러분들 헛되지 않게 고생하면 안 됩니다 헛되지 않게 고생해야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써야 되겠죠 자 배려심이 있고 지원하는 가족 환경은 이게 가족 환경이니까 이거 뭐야 개인적인 건 뭐야 아니잖아 여러 상황이잖아 맥락적인 거잖아 여기 들어가야지 그럼 위에 거 집어넣어 봐야지 벌써 딱 알겠는데 뭐 집어넣어 봅시다 자 환경에 영향을 환경에 이제 미치는 그거죠 도덕적인 그거에 정체성에 중요한 요인은 이다 그 사람의 소셜 사회적인 구조래요 사회적인 구조 그거는 뭘 포함한 동네 어느 동네에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지 어느 학교에서 도움을 받는지 가족 어떤 기관 예를 들어서 종교적이거나 또는 어떤 계속 연결되는 거네 여기 연결되는 거네 이런 거다 종교 아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자 쫙 종교적인 조직인지 젊은이의 조직인지 그냥 공동체 조직인지 이런 거와 같은 그죠 어떤 기관 이게 전부 다 뭐야 맥락적이고 환경적인 거지 이런 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뭘 도덕적인 정체성에 도덕적인 객관적인 게 나온 거예요 그죠 환경적인 게 배려심 있고 지원하는 가족 환경은 용이하게 이야기한다 뭘 도덕성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정체성을 개발하는데 뭐 뭐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요소를 두 가지라는 게 뭐겠어요 아빠 뭐가 어디 갔어 도덕성과 정체성이겠죠 그것을 도덕적인 정체성으로 만드는데 통합시키는데 뭐 역할할 뿐만 아니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요 도덕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체성인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됐나 올라갑니다 좀 올립시다 됐죠 자 게다가 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영장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00%는 아냐 물론 그죠 관여하는 건 종교적이고 어떤 청소년 조직 같은 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서만이 YMCA 이런 데서 어디 가는 거 그런 데 참여했다고 쳐봐요 그런 것은 제공할 수 있다 도덕적인 믿음 시스템 뿐만 아니라 또한 기회도 제공해준대 뭐한 그러한 종교적이나 이런 믿음에 믿음 시스템에 근거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줬냐 이거죠 준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같은 거 그죠 근데 그것은 도울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이 도덕적인 정체성이겠죠 그쪽으로 뭐해야 되는 거 통합되는 걸 갖다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아까 얘기한 그거죠 도덕적인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한글에서 자 올라갑니다 이게 끝난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강의 끝난 거네 허허허 어 미안 선생님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자 여러분들 어느 때 이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노고에 무한한 칭찬을 보냅니다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내년에 어디에서 어느 선배들하고 동기들하고 호흡할지 생각하면서 잘 넘겨 알았나 좀 정열적인 걸 싫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힘팍팍 내 Heart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Goodbye Goodbye